내 데미지는 더 장난없어? 따라와 늑대 이제 거인 풀렸을거에요 저 두개 남았던걸로 기억하는데 따라와 잡아 잡아 호른도 죽으면은 그때 거인 서브죠 지금은 호른도의 능력으로 원거리가 좋으니까 얘도 원거리 능력 봤나? 얜 아니겠지 스플래치인데 그건 너무 좀 이상하니까 분위기가 메테오잖아 던지는게 그러면은 불돌인데 이건 뭐냐? 왜 자동차가 박혀있는거야? 경찰차가? 이스터에그인가? 가자 뭔지 모르겠다 14레벨 도달 어 좋아요 아야 룬드야 이제 가는거니? 퇴근이냐? 룬드야 넌 어차피 이거 깨려면은 죽어야돼 어 잘가고 풀어 맞냐? 왜 이렇게 안 터지냐 아이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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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동합니다 어 여기 두은 애들도 있네 어 여기 상자 있다 자 이동합시다 음 아이템은 쓰레기들만 나온것 같죠 딱 봐도 불구덩이 이 맵은 이제 거인 전사로 한번 보는 걸로 하죠 거인 전사 120 하나에 그냥 거인은 100 146에 14000 얘는 180에 20000 그렇게 엄청나게 그러진 않네요 솔직히 말해서 하지만 4마리까지 뽑을 수 있죠 이제 아 든든하다 든든해 덩치가 크니까 회복하고 진행하도록 하죠 빠질 것 같은데 당신 거기 있나요 당신 거기 있는 거 맞나요 오르센 지하감으로 가는 문을 잠겼어요 마홉사 마코가 열쇠를 가지고 있죠 마코 원소의 다리 옆에 만날 수 있어요 이미 받았죠 강력한 윗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맵이 이렇게 두 개군요 이미 마코의 열쇠를 열 수 있으니까 열어두겠습니다 저긴 못 여네요 쇼컷인가 봐 일로 삥 돌고 야 보여줘라 거인의 힘을 거인이 무슨 영웅 데리고 다니는 것 같아 느낌이 체력이 많다 근데 엄청 명멸의 지팡이 아 너무 좋은 지팡이가 안나와 요즘 잠깐만 아 치명타가 하면 체력회복하는 것도 있네 아 이제 동물들은 쓸 게 못 되죠 어 좀 약하죠 너무 진행을 많이 했어 더이상 동물 따위가 비빌 언덕이 아니야 저쪽은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저거 버튼 있네 바쁜 사람이야 발견했다는데 발견했다는데 뭐 어디 발견했다는 거야 아 이거 잘했어 따라오세요 일로도 갈 수가 있나 일단은 잡아 체력이 많아서 든든하다 아주 그냥 열심히 쏴봐 내가 어그로 끌어줄게 여긴 잠겨있구요 여기도 숏컷인가 기다려봐 왜 만든거야 여기는 뭐 이유가 있어 만들었겠지 따라와 야 너희는 불러도 잘 안 죽을 것 같다 야 너무 튼튼해서 야 숏컷 열어주구요 쪼꼼 어이구 튼튼하셔라 아직 하나도 안 죽었어 아 마나 수정은 먹어야죠 자 여기 숏컷도 열어줍니다 아 나 여기 안 갔다왔어 아 이걸 열어주는 거였나봐 불씨 필요없 자 던전 통과 태어가 된 사원 도착했습니다 야 한번 싹 갈고 가자 새거인으로 모셔온다 어 맵이 어 거의 건물 3개 있고 여기 느낌표가 있네 여기 막혀있는 거겠죠 예 여기 숏컷이 풀리나 봅니다 일단 빨리 정무로 돌파하도록 하죠 간다 나름 아냐 그냥 그냥 걸어와 뭔가 뭔가 쎄하다 뭐 좋은거 없니? 몸이나 대그러 부셔줘 정갈들 아이고 편해라 따라와 너의 존재 이유는 몸을 대는거야 부셔줘 이것도 잘했어 다 상자랑 별거 없네요 어 돈 조금 있고 점점 단조로워진다 어 약간 이제 아 순서인가 봐 저거 그쵸? 순서대로 밟아야되나봐요 고대 얼음의 원소 쓰러뜨리세요 일단 쇼컷 풀고 나 자신 없는데 얘네로 일단 이거 먼저 가자 하나 둘 셋 넷 넷 된거야? 모르겠는데? 어떻게 하는거야? 아 하나 보내 보내 보내면서 둘 셋 넷 아 이렇게? 아 아 얘네를 보낸다는 기능이 있다는걸 까먹고 있었어 상자 이게 길이 막혀있네요 하긴 마지막 길이니까 빨리 먹을거 먹고 갑시다 정미라면 체크 탈리의 신 이야 안돼 이거 초기화 있는거 써야돼 무기로 초기화를 띄우던가 해야겠는데? 난 점점 강해지고 있어 치명타가 높아질수록 순간벅 순간벅들이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간다고 요노속이 고대의 얼음벤소구만 튼튼한 녀석들을 몸으로 세워서 어 내가 때리기만 하면 돼 날아 안달아? 엄청 세 우리애들 스풀아 내가 다치고있어 크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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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cały 상당한 데미지 돌아갑시다 마코야 내가 왔단다 마코야 할 말 없나 보구나 가자 불과 얼음의 흔적 고대도시 할라를 습격해서 고대인의 유물을 획득하세요 어 그래요? 할라의 폐요 아래에 느낌표 있고 이것도 다 때려 부수는 거 아니야? 솔직히 말해서 옆에 부터 가자 어 여기네요 그렇지 야 돌아가자 여기 건물도 다 깨주고요 이야 과연 네크롬에서 게임인 것인가 올라가자 저쪽 건물 깨면 되네 이제 여기 상자 있고요 저쪽 길로 가서 상자 먹고 올라갑시다 아 이렇게 돼 있구나 길이 음... 쇼컷이네 자 돌아가죠 집을 터는 사람을 노려야 할텐데 네 헤엑 저 녀석이 마지막 영웅인가 봐 저 녀석이 마지막 영웅인가 봐 고맙습니다 10시 10시 9시